비타민C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간다 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다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흡수가 안되므로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 흡수되어야만 일을 하기 때문에 흡수 안되면 필요 없다 그렇다면 배설되어진다면 또 효과가 없을까요 그리고 세포에 가지 않으면 쓸데가 없을까요 우리 몸에 쓰이지 않을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어디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이 될까요 흡수되어야 좋을까요 배설되어야 좋을까요 그러면 배설되어지면 안될까요 배설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지 의문들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정보들에 현혹되어 정말 가치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흡수와 배설에 대해서 그리고 비타민C의 우리 몸속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몸에서요 비타민C 지나가는 길을 한번 보면 입으로 들어와서 물하고 같이 해서 마시죠 그러면 이제 위장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위장 보이죠 위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녹은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주로 태블릿을 먹는 분들의 경우에 여기서 녹는데 비타민C가 녹는데 보통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간다고 바로 녹는게 아니죠 그러나 이 위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녹으면서 많은 영양 자극 이런걸 줄 수도 있고요 자극을 원래는 잘 주지 않는데 식사랑 같이 먹으면 자극이 별로 없이 녹으면서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음식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또 일부 여기서 흡수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음식하고 반응을 한 뒤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아래로 살살살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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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으로 내려가서 이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흡수되어지지 않은 것은 빠져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식사 때 두 알 정도 먹잖아요 2g 제가 매 끼니마다 2g 정도는 먹자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2g을 먹게 되면 그 2g이 전부 흡수가 될까요 아니면 전부 배출이 될까요 아니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배출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설사할 때는 그냥 나가고요 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흡수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2g 먹으면 1g 정도 흡수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1g은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갑니다 배설 즉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변으로 비타민C가 변으로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라는 거죠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그 정답을 또 뒤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결론은 뭐냐 사람마다 흡수되어지는 양이 다르고요 흡수되어지지 않아도 일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배설되어지는 비타민C는 변으로 나가는 것만이 배설되어지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소변으로 배설되어지는 거는 배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면 몸속에서 일을 충분히 할 만큼 하고 그래도 남고 남아있는 것들이 다시 방광에서도 쓰이고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빠져나가는데 네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소변으로도 빠져나가야 내 몸에 이로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동물들 동물들의 소변에는 비타민C가 항상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흡수되느냐 라는 건데요 입으로 들어가서 네 식도를 따라서 내려갔다가 위장에서 녹아서 소장에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변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제 흡수되어진 것은 이 사람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손 끝까지 곳곳에서 사용되어진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신 분 중에 네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배설되어지는 줄 아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C는 전부 흡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흡수라고 하는 것은 소장, 대장, 위장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흡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부 위장, 소장, 대장에서 흡수되어진 것만이 소변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설되어져서 나가는 것은 변으로 나가는 것만 바깥으로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흡수되어져서 다시 배출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위장에서 이 비타민C가 하는 역할 위장에서도 여기 보면은 모세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이 위장벽에 많이 붙어 있죠 이쪽으로 비타민C가 흡수가 되어져 들어가서 간으로 간 뒤에 우리의 혈관에 돌아다니게 된다 라는 건데요 제가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게 왜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위장 속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기 주기 때문인 겁니다 비타민C에 붙어 있는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위산의 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위산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게 좋다 비타민C를 먹는 목적 네 먹어야 되는 이유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만든 것보다 소화가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즉 위장으로 입으로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한 개가 매일 하루 3번 4번 5번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맥주사로 정맥주사로 맞는 것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매일 3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맞을 겁니까 네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24시간 계속 존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 갈 때만 존재하고 병원 주사 맞을 때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주사로 맞을 필요가 있냐 입으로 계속 먹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고농도로 혈중에서 비타민C를 비타민C 농도를 혈중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분 예를 들어서 암환자 극도로 피로한 사람 네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사람 네 몸에 또 뭐 많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 네 비타민C 요구량이 높은 사람 그런 분의 경우에만 네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필요할 때 정맥주사를 맞는 게 좋고 평소에는 계속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흡수되어져 들어온 즉 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와서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비타민C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알아봅시다 자 혈액에서 비타민C가 이제 흡수되어져 들어와야만이 혈액 속에서 비타민C가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혈액 속에서 네 우리 몸 전체를 순환을 하는 거죠 비타민C는 그래서 보통 비타민C가 혈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1에서 2mg 1에서 2mg 1에서 2mg 1에서 2mg 정도만 존재하고 있다 나머지는 각 조직과 장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세포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데서 혈중보다 훨씬 더 많은 농도가 존재하고 있다 혈중에는 네 1점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네 슬퍼하거나 네 노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혈중에서 너무 많이 존재해도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조직과 장기에 적당량 있으면은 필요한 양만큼 있으면 되는 거다 네 혈중에서 굳이 많이 존재하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혈중 농도가 많지 않다고 해서 네 화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주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은 산화성 물질을 안정화를 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혈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분자들 혈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분자들 중에는 불안정한 분자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즉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네 세포나 혈관 벽을 공격을 합니다 불안정하면 즉 산화성 물질이 되어져 있으면 네 공격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산화되어지면 공격을 한다 그래서 공격되어지면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켜 버린다 그래서 비타민C가 혈중에 들어있으면 몸에 혈액 중에 들어있는 분자들을 안정화 시켜 준다 다른 분자들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도록 해준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혈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콜레스테롤 분자 네 이것이 산화가 되어져 버리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분해의 개념이죠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되어지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어지면 이런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주도록 즉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해주는데 비타민C가 작용을 한다 라는 것 비타민C는 환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혈관 벽이 망가지는 것 혈관 벽이 왜 누구 때문에 망가지느냐 하면 활성산소 때문에도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또 떼우려고 콜레스테롤이 기능을 하죠 그래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렇게 두꺼운 혈관에 기름이 끼는 혈관 벽에 이런 물질이 끼게 되는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비타민C가 산화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또 혈관 벽도 산화되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혈관 벽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산화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살고 있고 백혈구도 살고 있고 많은 혈액 속 면역세포들 또는 각종 기능을 하는 여러 세포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도 여기서 돌아다니게 되고요 많이 있죠 그런 성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자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가 잘 떨어져 있도록 해준다 적혈구가 뭉치게 되면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잘 떨어지도록 해준다 전자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분산되어지는데요 비단 적혈구뿐만이 아니라 백혈구, 기타 많은 면역세포들도 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비타민C가 그래서 혈중에서 일정 농도를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혈구 세포 속에서 비타민C의 농도도 유지를 시켜준다 먹어주게 되면 유지를 시켜준다 왜요? 우리 몸 속에서는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혈액 속에서 있는 비타민C는 각 장기에도 부족하게 되면 또 공급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이 혈관에서 비타민C가 빠져나가게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여기 있는 혈관 벽의 구멍을 통해서 비타민C가 빠져나가게 되면 혈관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림프액 속으로 가게 되고 림프액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하겠죠 하다가 다시 세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세포 속에 들어가면 또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건데 세포 속에 들어가서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이 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이 세포 벽들이 산화되어지는 것도 막아준다 엄청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세포 속으로 가지 않아도 혈관 속에서도 일을 하고 위장 속에서도 일을 하고 대장 소장 속에서도 일을 한다는 거죠 꼭 흡수되어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꼭 세포 속에 들어가야만 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비타민C는 쓰이고 있다 라는 거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또는 림프액 속에 이런 세포 주변에 존재를 하다가 또는 세포 속에도 존재를 하다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어디론가 빠져나가겠죠 흡수되어져 들어온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느냐 이 빨간 색깔인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돌아서 또 폐를 통해서 계속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손, 오른손, 왼손, 다리, 발, 내장기관, 심장, 폐 이런 데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타민C가 쓰여진다 그러다가 이제 체액으로 나오게 되고 체액에서 피부를 뚫고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이 혈관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소변으로도 빠져나간다 라는 거죠 여기에 돌아다니다가 일을 한참 하고 소변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도 나간다 땀으로 배출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눈물, 콧물, 침 이런 데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어진다 라는 거 그런데요 소변이 흘러가는 길에 세포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피부를 지나갈 때도 또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땀으로 빠져나가면서도 피부에 또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콧물을 통해서 나갈 때도 침을 통해서 나갈 때도 나름 다 자기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화가 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를 시켜주는 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으로도 나가는데 변으로 나가게 되면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냐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장 속에 들어있으면서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어져서 균들을 잘 살게도 해준다 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비타민C의 기능을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저는 비타민C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한 개가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라는 거 그리고 장에서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훨씬 더 잘 살게 해주고 유해균들을 좀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가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산균도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알카리성균들은 잘 살지 못하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산소가 운반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잘 붙이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혈중이나 세포 림프액 중에 활성산소 방광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 눈 네 그 다음에 신장 네 그 다음에 림프액 혈액 네 각종 우리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에 우리 견합조직 유지라고 우리 뭐 피부를 좋게 한다 피부 주름을 잘 유지 피부가 주름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 이게 바로 이 결합조직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콜라겐 합성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주름을 덜 생기게 하는데도 쓰인다 라는 거 콜라겐 분자가 지금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이걸 합성을 하는데 쓰인다 라는 거고 이게 우리 얼굴 피부 밑에 있구요 혈관 벽에도 이 콜라겐이 있구요 우리 각종 근육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모든 근육마다 콜라겐이 다 있습니다 혈관 벽에도 있구요 근육에도 다 있구요 네 근막에 다 있구요 족저근막에도 콜라겐이 있구요 네 그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데 비타민C가 사용이 되어진다 그리고 철분 흡수 칼슘 흡수 마그네슘 흡수 등 네 금속 금속이죠 철분도 금속 마그네슘도 금속 칼슘도 금속 네 나트륨도 금속 이런 금속류들이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미네랄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구요 가장 큰 기능을 하는게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어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 콜레스테롤이 흡착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의 세포를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준다 라는 건데요 신장에도 비타민C가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부신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뭐 200mg씩 들어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죠 이렇게 들어있는 비타민C들 무언가 일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광에 내려오게 되면 방광에 활성산소가 존재할 수 있고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쓰인다 방광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지면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노인이 되셔서 소변을 보러 자주 가시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비타민C를 여러분은 몇개나 드실겁니까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신 네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자 안녕하세요 어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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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군요 오늘 1등으로 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비타민C 고용량 정맥주사 또는 비타민C 메가도스가 계양성 대장염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디에든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네 열심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먹어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꼭 그 효과 말고도 다른 효과를 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질문이 특별히 지금 없으신데 네 아 여기 박사님 저는 하루 3g 3번 먹는데요 제가 신장결석이 잘 생기는 편이라서 3g씩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장결석이 잘 생기는 분 네 주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그 그 이 부분은 이 신장을 담당하시는 네 제가 신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네 논문이나 또는 네 이 비타민C 쪽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네 어 이 신장결석을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 예방하는 데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타민C가 분해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옥살산인데 이 옥살산 산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잡고 배설시키는데도 사용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옥살산하고 칼슘이 만나면은 결석이 만들어진다 라고만 알고 계실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옥살산하고 칼슘하고 만나서 네 용액 상태로 이온화되어져 있으면 배출되어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배출시키는데도 사용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신장결석의 원료 물질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건데요 네 그런 것으로부터 이거는 뭐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고요 그것도 누구랑 그 상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네 전문 이쪽 이쪽 신장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래야 네 저기 긍정적이거나 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많이 먹는 것은 좀 제 생각에도 일단은 줄이는 게 낫고 소변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한번 놔둬보세요 놔두면 하얀게 침절을 나는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비타민C를 먹었는데 제 소변에서도 가만히 놔두면 하얀 침점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장결석이 생기려냐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3000mg 또는 뭐 하루에 10g 이 정도씩 다 먹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그걸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오래전 위암을 앓으시고 현재는 위암 좀 심하고 헬리코박트도 있다 하시는데 오늘부터 비타민C 권해드렸는데 전혀 쏙 쓰리지 않고 위암 있어도 쏙 안 쓰릴 수가 있나요 네 위암이 있어도 쏙이 안 쓰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암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런게 생기는게 아니고 그것도 위암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한 용액 속에서는 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자극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영상 다른 영상 좀 참고해 주세요 나는 16,000mg을 2월부터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비타민C랑 MSM 같이 먹는데 상관없는지요 네 없습니다 저는 비타민C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 몇끼마다 먹어야 되나요 네 몇끼마다 먹어야 됩니다 왜요 네 내가 몇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식사를 소화를 시켜서 네 또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흡수될 것은 흡수되고 배출될 것은 배출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하루 10개씩 먹은 지 한 달 됐고요 혈압 낮고 살 안 찌고 염도 0.2고요 용융소금 먹은 지 5일 됐는데요 아침 저녁 간단히 먹어서 식사로는 충분치 않아 물에 타 마시는데 계속 목이 말라서 또 소금을 마시고 또 목마르고 계속 소변을 봅니다 몸에 소금 농도 높아지면 이 악순환이 없어질까요 이제 소변 염도 0.67 정도 됐습니다 네 수분 양 네 충분히 드시고요 네 수분 섭취량은 보통 하루에 1.5 리터에서 2 리터 정도를 드셔 보시는데 그것도 자기 몸에 맞게 드시는 게 좋죠 네 소변도 잘 가시게 되면 몸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이 소변을 통해서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지 한번 해 봅시다 네 제가 이런 몸이 돼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비타민C가 몸 속에 필요 약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소금도 우리 몸 속에 0.9% 정도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부족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러진 효과는 1. 기침감기 달고 살았던 제가 지난 겨울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것 2. 위염 시비지장괴양이 자주 생겨서 잔탁 바람물질로 반정 받았다 위장약을 달고 살았는데 비타민 메가도스 후 오히려 위장이 좋아져서 위장약 먹지 않음 4개월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께 박수를 쳐드립시다 우리 박수 네 박수 박수 다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런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댓글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봤고요 네 받고 보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날 잡고 또 한번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 나쁠 때도 비타민C 복용해도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이 참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3천씩 1년 정도 먹다가 신장결석이 생긴다 하여 근래에는 섭취를 미뤘습니다 아마 신장은 3기에서 4기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멈춰버렸군요 네 적당량의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양은 무조건 먹어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이 많이 라고 하는 거 도대체 많이는 얼마냐 라는 건데요 네 그거 양을 먹는 것은 다른 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온몸이 가려워요 피부과에 갔는데 건조해서 가렵다 하면서 약을 줬는데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리고 두피도 지루성이래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두피도 몸도 가려워서 긁으면 더 가려워요 유산소 운동도 비타민C도 먹고요 노니도 먹고 마늘꿀도 먹고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될까요 부작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욕하고 나서 보습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답변 물도 많이 먹어요 네 뭔가 많이 드시기는 하는데 네 몸속에 제가 보기에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노폐물이 쌓이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약을 많이 먹었거나 피로하게 살았거나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진대사 순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서 좀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분의 답변은 제가 이루겠습니다 뮤신이 많이 있는 음식 마 연근이 좋고 보이차도 좋다고 보이차도 장에 좋다고 합니다 연근 가루 사서 물에 타서 먹으면 간편합니다 네 연근 많이 먹으라고 그러네요 네 위가 튼튼하도록 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 위벽이 뮤신으로 코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위벽이 뮤신으로 코팅 되어져 있다고 해서 뮤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논센스입니다 네 내가 먹은 뮤신이 나의 위장병 뮤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분 네 장 누수 체크를 해 보신 모양인데요 네 장 누수가 있으신 분은 오메가3 지금 이 분은 두 알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물어본 것 같은데요 한 알 정도로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름 성분은 장 누수가 있을 경우에 장 벽에 네 또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변으로 이런 기름이 빠져나온다 라고 한다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분 네 당뇨 고혈압 간수치 당뇨의 고혈압 간수치도 55 입맛 입맛 도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까요 하루에 6,000 먹어요 네 이 분은 뭘 질문을 하신 겁니까 네 너무 많이 좋아져서 걱정을 걱정이 된다 그러고 살 빼라고 하는데 더 살지를 가봐서 걱정인데 비타민C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인데요 더 많이 드십시오 네 비타민C는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살이 빠지는 거죠 네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셔야지 비타민C를 줄인다는 것은 완전 완전 논센스죠 네 저는 하루 6g을 15일 정도 먹었는데 요로결석이 와서 고생했어요 이분 이런 분 네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라는 거죠 염전에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방광에서 네 이 칼슘과 구연산이나 또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 때문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박사님 안녕하세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C 오메가3 MSM 식후에 전부 같이 복용 네 해도 되는지 네 해도 되는데요 더 효과적으로 어섭지 않은 방법은 뭐냐면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C 는 식전에 오메가3랑 MSM은 식사 후에 요렇게 드시는게 더 좋습니다 저는 하루 아침저녁으로 천식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당뇨도 있고 하루 천 더 늘리려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늘리는게 더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냥 한꺼번에 먹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MSM 관절약 마그비 스쿼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갱년기 호르몬제도 함께 한꺼번에 먹는데 괜찮은가요 비타민C 랑 같이 먹는 경우에는 네 비타민C는 식전에 드시구요 지금 나머지는 마그비 이것도 식전에 드시는게 좋고 나머지는 식후에 먹는게 좋습니다 즉 기름은 기름 네 녹는 것은 녹여서 식전 이렇게 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B 컴플렉스 셀레늄 먹는데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발하네요 순서가 네 참 질문 너무 어렵게 주셨는데 먹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요 그리고 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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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것은 즉 잘 녹는 거 용해되어져야 되는 것은 식전에 먹고 기름은 식후로 갖고 가는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은 식전으로 가구요 비타민D 비타민D 비타민B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은 식후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음식이랑 먹으면서 먹어야 하나요? 식후 복용해도 되나요? 네 식후 복용해도 되구요 처음 드시면 식후에 먹는게 낫구요 물로 먹어야 됩니다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비위가 약해서 먹기 싫은 걸 먹으면 잘 토하는데 뭘 먹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비오유키소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67세 여성이고 유방암 수술하고 당하 혈색소가 6.7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C 3g 식을 먹은지 1년 정도 되는데 당하 혈색소 지금은 5.6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000ml 몇개씩 먹어야 하나요? 네 보통 한 6000ml 정도를 먹으면 좋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람마다 먹는 양은 다릅니다 알아서 양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 환자 비타민C 먹어야 통풍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 네 제 송환대 스틸씨 병 제가 이게 뭔지 모릅니다 네 뭔지 몰라서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알아 놓았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변을 하루 2000ml 정도 넘게 보거든요 많은건가요 네 2000ml 정도면 약간 많고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물을 2000ml 정도씩 드시면 2000ml 정도 나가고 이렇게 많이 나가는 양은 내 몸속에 노폐물을 많이 빼나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혹시 묽은 변이 더 효과가 좋은 거고 단단한 변은 효과가 덜한 건가요 아닙니다 네 처음에 2,3일만 묽은 변이었고 그 후로는 단단하거나 보통 네 묽은 변보다는 네 약간 네 적당한 정도 보통이거나 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좀 보여 드려야 되겠죠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오 엔젤 기토 고분자로 고귀농성 시기섬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계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시기섬유 바이오엔젤 키터